내가 잘 서서 좋았다는 표정 한 번씩 찍어주고 뭔지 알잖아 나 감동먹어 감독님 별명 혁기오빠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와이 박지훈입니다 이거 틀어가지고 자꾸 빨라네 박지훈 씨 박지훈 선수 영상 봤죠 아 좋아요 오 블락이에요 박지훈 공살렸어요 소유권 한국가스공사 코너에서 올라갑니다 3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경합 한국가스공사가 가능합니다 벨란겔 코너 전달 박지훈 와이드 오픈 스트리트 포인트 자 박지훈 선수가 코너에서 4억점을 꽂아주면서 서울SK의 작전 타임을 끌어냈습니다 이 장면이었죠 너무 세게 붙여가지고 박지훈 선수가 이 장면이었어요 그만큼 현재 이 팀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던 장면이었습니다 흡수로 아 아...괜찮아 블락 한 번 봐 어...왠드 오픈할게 잘 빼서 쓰나게 제 타임에 빼시면 왜 늦은거 표시나 왠드 오픈할게 왠드 오픈할게 왠드 오픈할게 황홀 랑 테블랑 오픈할게 이날 오픈할게 정확한 타임에 빼신 것 같다 나한테 패스한 거야 정확한 타이밍 빼신 거 같다 준비하고 있다 같다 맥셀? 맥셀 나 점검 먹어 나는 소리로 백컷 때 이렇게 타임블록에 가려고 하네 여기서 궁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약간 흥분한 상태여가지고 너 세게 했는데? 점프를 많이 뛰었네? 저렇게 이렇게 되었을지 몰랐네 감독이 눈빵태되었고 진짜 재밌게 하네 재밌게 했어 너무 재밌게 했어 재밌게 하지 이야 승기 패스한 거 같아 패스가 잘 돌았어 승기 대전 부터 저는 손을 대고 있거든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과 공격 탁 탁 탁 골 가야 더 잘 잘라줘봐 잘라준봐 균열이 생기잖아 바로 다른 사람 바로 다른 사람 지금 또 광고야 맥셀 쳐 너무 웃겨 시끄럽네 남자로 해야죠 오씨 수비에서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거나 수비로부터 끌어올려가지고 팀에 에너지 풀어주고 매치가 잘하는 선수를 매치하면서 그 사람을 죽여주고 약간 분위기 다운 시켜주고 그 선수를 보통 대부분의 선수들이 기분 좋게 시작하면 잘 풀린 전말이에요 그날 이제 그거를 이제 제어시키고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하는데 이날은 또 득점도 잘 되고 해서 또 스포트라이트가 가서 저는 좋죠 저나 지금 같은 선수 분류의 선수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더 해주고 하니까 한번씩 더 득점도 해주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너무 좋습니다 꼭 친구라서가 아니라 왼쪽이랑 한이원 블럭샷 차바위 차바위의 좋은 공격 리바움 경기상에 1.4개를 하는 선수인데 정말 이 부분에 있어 차바위의 팀에 대한 공헌도는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패스가 돌면서 차바위가 열렸습니다 서점 차바위 시간이 서서히 조여옵니다 차바위 범핑 위에 올라갑니다 림프가 차바위 차바위가 정말 팀을 지탱하는 주장이 맞네요 정답 예아 플랍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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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 정말봐 의지 의지 내가 왜 따라왔어 의지에 찼잖아 얼굴이 얼굴이 의지가 보이잖아 이런 것도 딱 질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 앤드로가 붙여서 딱 안경이가 붙여서 주니까 앤드로가 붙여서 주니까 이런 게 농구란 말이지 내 생각은 능력 좋은 선수들은 다 알고 던질 수도 있고 이런 선수도 있지만 이런 선수도 있지만 이것도 흔들어 낙현이가 흔들어 놓은 상태에서 흔들리니까 내가 공간이 생겨서 팝업들이 생긴 공간이 생기는 농구가 좀 약간 제가 생각하는 농구가 좀 제가 생각하는 농구가 좀 잠깐의 흔들림에 그 순간순간에 찬스가 나거든요 그 순간순간에 그 순간순간에 흔들림에 그 순간순간에 그 순간순간에 찬스가 많이 나오고 그걸 선수들이 자식이 잡아먹으니까 좀 더 좋아진 우리 팀이 이런 거는 터프샷이야 터프샷이 내가 운이 좋게 들어가는 게이스 근데 당연히 내가 내가 선선 들어갔다는 표정 한 번씩 지워진 거구나 오늘 날 선수 선수 아무렇지 않았어 응 이렇게 딱 백협 맞고 이런 선수 있잖아요 예 시합 때 보면 시합 때 보면 3주 시작 하고 있다가 탁 시간이 좋게 던졌는데 백협 맞고 들어가는 딱 어떤 선수들이 막 웃으면서 뭐 럭키라는 선수도 있고 아니 딱 진지한 표정 중 마치 노렸다는 듯이 문제를 당했는 듯이 어 나 백협 쐈어 그 시간이야 나 탁 이렇게 쐈어 약간 그랬지 이 날에서 그랬는데 뭐 엘지 때 저 멀리서 던진 거 그런 건 럭키잖아요 어 먼 거린 거야 어 차바위 어디서 던지나요 차바위 창호 홈팸 분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섭점이었어요 본인의 이름처럼 묵직한 한방 차바위 이건 내가 실력으로 약간 우리 따라왔다 영광에도 있어서 흫 이거 딱 그 타이밍이 그렇지? 들어와서 완벽한 타이밍이 탁 탁 탁 날개 잘라서 날개 탁 해가 날개 붙여서 탁 죽어 야 날개 담아 날개 담아 날개 담아 날개 담아 날개 담아 잘 담아 알아야지 응 하 바위가 이렇게 해 줌에 따라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장이 이렇게 나는 원래는 약간 1, 2라운드에는 약간 안 맞고 했었잖아요 영동 부상무 같고 뭔가 맞춰지면서 거기서 시너지가 더 올라가면서 바위도 이기는 방법을 딱 하면서 원래 실치해서 계속 이게 방법을 알아가는 거야 근데 저희는 좀 늦게 터진 거죠 수비적이고 엄청 많이 흔들렸어 지금 좀 더 좀 더 단단해진 느낌 팀 단단해져 가면서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바위처럼 저희 팀의 색깔을 지금 입혀가는 계속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도 있고 재밌게 했습니다 사람들도 재밌게 했어요 아주 진짜로 비하인드는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공부대에서 점프를 많이 뛰었는데 거기서 중심이 일어가지고 공부대에서 시즌 9시 될 거였어 왜 이렇게 수정의 아니 뭐 출전 시간만 주면 저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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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전 시간만 주면 이제 포기하는 선도라서 자막 해 주십시오 출전 시간만 다 나 보여주겠다 지 뭐 뭐 얘기를 해서 바뀐 뭐 제가 바꾼 거 아닌 거 같고요 갑자기 바뀌잖아 갑자기 뭐 하고자 하는 약간 그런 의지가 감독님이 잘 감독님이 잘 감독님이 잘 먹는 거 같기도 하고 동아닛탈이랑 삼계탕을 잘 먹어서 몸이 울라 한 게 아니니까 보양식을 잘 먹는 애들 잘 먹고 해서 몸이 더 좋아져서 수위에서도 좀 더 힘을 쓰고 있는 게 아닐까 멕세일 하고 둘이 너무 잘 마 저는 약간 다 잘 하긴 했는데 그냥 승민이가 그래도 조금 스텝도 분명 오르긴 올랐지만 그런 스텝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나 디펜스 해주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을 받아서 좀 뿌듯하더라고요. 깨어나는 건 자기가 딱 그걸 해서 깨어나야 되는데 이번 4라운드 때 조금 위닝샷 넣고 나서의 그런 막 해서 계속 이대로만 계속 커주면 아주 엄청 더 우선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었다. 재밌겠다. 그치? 재밌게. 선수들끼리 게임 뛰다 보면 약간 끈적끈적함이 느껴져요. 한 번씩. 저는 그 어려운 고개를 다 같이 선수들끼리 코칭스텝이랑 같이 이겨내서 승리로 딱 게임이 끝나면 너무 뿌듯하고 그런 경기가 많아져서 저도 필터. 재밌게 했습니다. 그 어떤 모 선수가 출전 시간에 아 무조건 누구야? 너지? 박중해심? 박중해심? 끝나면 무조건 그만한다는게 그럼 끝나겠습니다. 패러리. 네. 또 올하운드 열심히 해서 패러리를 했고 다시 또 촬영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말해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객센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엔딩킥 받았잖아요 다 같이 박수하고 저희 팀 우리 팀이 안 들어가네요 팀이 실패했죠 공격 리버드로 따냅니다 그리고 딥콜스라 헛슬까지 오지연의 강한 수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안쪽 찍고 들어갑니다 오른손으로 올려놨어요 딥콜스라 헛슬 다시 잡고 이번엔 45도 딥콜스라 헛슬 인두유가 점프를 뛰어 이케는 점프 오예 아이템 오 야 인두유야 여기서 쭉 뛰지마 아 맞아 여기에서 쭉 쏘jan지 안ämä걸 리버져라 여기서 쭉 쏘야 되는지 안을거나 리버져라 본격적으로 올려놨어요 에이 그 때, I had a good lunch that day. 점심을 잘 먹었을 것 같아. Look at him, I was still laughing. He passed. 요즘에, 요즘에, 가변이가... Listen to me. Very good. Oh, 수비. 저 자세가 나올 자세가 아니거든요. Unusual of you. Sometimes it goes down. Exist. 니콜슨이 상대 수비를 모두 끌어들인 이후에 비어있는 위치의 동료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줬습니다. 이런 패스를 엔드슨이 더 발휘해 주라니까. 네, 모든 패스. 모든 패스? 아, 오케이. 좋은 패스. 빠른 패스. 근데 죽은 척하다가 자기가... 백 패스. 백 패스. 백 패스. 리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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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 아비. 리바 publi. 지민. 오케이. He passes. 뭐했어? 오우! 굳이우. You can't win it. Coachs play. You can't win it in the right now. This one is over now. One time. Only one time? No, two. One more time. And Mobis? Anyway. 아무도 상당 못해서, 이런 건, nobody can imagine that. I know, right? That's a good game for us. It's a really good game for us. He was able to do well in the past. But these games were good to play 저는 앤드류가 중심을 잘 잡아줘서 수트에서나 득점에서나 뭐든 다 관여를 한 것 같아요 힘들텐데 팀을 위해서 뛰어주는 모습이 고마웠고 국내 선수 등을 느꼈고 그래서 MVP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었지만 선수도 대표로 받는 거라 생각해요 맞죠? 맞죠? 팀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잘한다면 잊을 수 없는 경기가 하나 있잖아요 이거요? 그래서 그날 저는 갑자기 더 좋아하시던데 나 처음으로 다 얘기하려고 저기 뭐지? 세형이가 왔어 세형이가 그때 솔직히 패턴 자체가 양계리가 앤드류한테 주는 거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양계리가 평상에서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게 느껴져요 이제 그걸 봤다는 거였어요 근데 승민이가 진짜 좋은 밸런스로 딱 던졌을 때 그 느낌이 너무나도 맨체에 있는데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승민이는 평상 다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생각하면서도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 이후로 또 승민이가 좋은 컨디션을 좀 계속 유지한 것 같아요 쌍길이가 많이 좋아지는데 그 패스를 봤다는 게 옛날에 승민이가 앤드류 줬어 앤드류 줬어도 앤드류 못 넣었어 다른 게 다 풀려가지고 앤드류는 되게 힘들었어 그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요 승부를 가로질 마지막 공격입니다 벨란게 벨란게 들어갔어요 역은 한 분갈수록 첫 패스 최준용에게 합니다 최준용 멀어지면서 바치기 엔드원 엔드원 벨란게 벨란게 마을이 지나치지만 자 그런데 파울이 불렸어요 오 바치기 불렸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오 입만 들어갔어요 6초 히퀄슨 안으로 갑니다 봉헌 신승민에게 동전 신승민 신승민이 연장에 들어와서 역전 속도를 뿌어버립니다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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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물어봤어? 뭐, he wanted to ask you all. Oh, I was just thinking there's time left, and every time left, there's an opportunity. So, I just... 그게 딱 보였어. You could see that. 나는... 아, 내가 진짜... That was a travel. That was a travel. 근데 이게 동양이가 바로 잘하는 거야. 바로 내가. 그래서 이 멋진 그림이 나온 거야. You'll get the three points. 나는 이날 딱 3샷 받았잖아. 난 두 개 놓지 않았어. You're only two. 그래야지 신승님의 작품에 달았잖아. You came with me. Point. 엄청 떨렸지? Was it like three shots? No, I was just thinking of being in the beginning. Yeah. No more routine and then making a routine. 자기 routine, 따르고, 너 차라리 움직이는 거야. 아, one two. 잘했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첫구가 들어가는 게 그래서 다행이다. 첫구가 안 들어가거든요. 원래 몰려오는 게 엄청나게 압박감이 엄청났습니다. 첫구를 넣어있으면 다행이다. 어? 이게 다... 어? 랑겐이... 다... 짜여진 거야. 노화한테 해준다고 씁니다. 이때 대구팬도 엄청 대구쌌했어. 아니, 아니. 레전드 경기였어. 예, 네네네. 아, 나. 그는 KCC에서 계속 다행인 거야. 그는 KCC에서 다행인 거야. 어? 하하. 아, 박진. 아, 박진. 아, 박진. 예, 이 때 랑겐이는 거의 40. 내가 공개부터 40. 어, 공개부터 40. 아마 40. 4, 3, 4, 3. 아, 40. 아, 40, 3, 3. 연, 43, 4. 연장 전에 랑겐이가 데려진 채 좀 잘했어. 어차피 포커스 아 승리해 많이 봤죠? 돌려서 많이 봤죠 쌩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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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때마다 쌩쌩 쌩쌩 볼 모르게 쌩쌩 나까지 이렇게 웃으면 처음이야 깜짝이야 쌩쌩 쌩쌩 볼 돌아가는 거 알아? BCBS 스플링업 해줘 한 말 달고 있어 봐 해줘 땡 네 너무 좋아 브레이트 펜스 네 ㅋㅋㅋㅋ 표정이 확실해 확실해 색깔 있어서 또 들어갔죠 어 저거 돌아가는데 아 지우지 우리가 희한이한테 캐시 형 만나면 연장변을 가서 두 사람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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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지금 카메라 의식하는 거야? 네 이정도면 찢어질 거다 라는 의식 오케이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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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감전도 해 근데 감전도 해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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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첫번째는 이 영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번이 봤어요? 안 세웠어요 바로 한 번씩 오니까? 지금도? 지금도 가끔은 다음은 훈련을 해야죠 게임을 할 때,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다음은 훈련을 해야죠 정확하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3개의 훈련이에요 다음은 훈련 생각하셨어요? 제가 랑겔이를 계속 옆에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떨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구가 들어가면 하나 정도는 놓치지 않을까? 안 놓쳤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만약에 만약에 많이 하지마 제가 이러한 게 선수리션을 만들었죠 앤드류가 또 잘하고 근데 그때 우지마 아니 너 여기 아프라인에서 바위가 주다가 오오오 엘드류 오예예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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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엔드류가 녹여주면 잡으면 되는데 바위가 너무 좀 뒤를 줬어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게 되면 이렇게 해라 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애초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 선수 대단해요 저희 선수들 되게 말 잘 듣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주고 근데 그런 상황 제가 타임을 안 불었으면 그런 상황은 안 나오는 건데 저는 좀 힘들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그냥 완전 그냥 게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공이 오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쏠 때도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쏜 거라서 그래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으면 쏘지도 못했고 패스하다가 놓쳤을 수도 있고 제대로 못 쐈을 수도 있고 근데 정말 그냥 몰입했기 때문에 박자마자 쏘고 그게 또 들어갔고 좋은 경기로 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한 일원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리머니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화살 세리머니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상황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거라서 한 거고 사실 세리머니를 할 수 있다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팀 분위기가 세리머니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려면 벤치에서도 그렇고 뛰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같이 기분이 좋고 또 그만큼의 경기력이 잘 나와야 세리머니를 하는 그런 맛도 있고 그런데 마침 또 디비전에서는 저희 선수들 전부 컨디션이 좋았고 또 벤치에서도 호응이 좋았고 그런 부분이 다 맞물려서 그 덕분에 또 들이기 좋게 경기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벤우님 별명이 타머스 잖아요 아 진짜 그걸로 된 거야? 아뇨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형님 이거 하라고 아 이거? 네 이걸로 하라고 이거 하지마라고 이거 하라고 그걸로 해? 무슨 형인데 이거? 근데 감사드뿐만 아니라 형들 지금 다 이걸로 하라고 아 그래 바꿔 이제 저 뭐만 하면 흔들어 와가지고 저 넘어져있어 막 이러면서 어때서 넘어져있어 괜찮다 이거는 이렇게 잘해 나랑 손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좀 더 고민해보고 잘 나올 수 있는 그걸로 해가지고 근데 앤드리도 세레모니 뭐 있지? 미? 아니 대결을 해야 하는거 아니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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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앤드리가 쪼꼬가 그.. 가끔가다 많이 뛰어 Sometimes you jump Sometimes, sometimes recently now, yeah I have to jump to rebound though 리바운드 할 때 어 리바운드 아 그리고 많이 좋아졌어 그니까요? 네 그럼 점 나오셨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아 없어요 그 선수팬들이잖아요 다 제가 나오니까 그냥 저를 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요 형들도 부는거죠 아 네 제가 멀리 나오다 보니까 네 저 부는거고 선수들이 좀 샤워하고 묻게 사오는거에요 감독님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아직? 제 이름 들어간거 아니에요? 뭐 혁이 오빠 아세요? 누가 그렇게 들어간거에요? 감독님 별명 혁이 오빠에요 이랬는데 하시지만 오빠라고 부러도 될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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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the 오빠 응 We try to figure out what's the uh 아 진짜? 진짜 같아 하하하하 편할때도 전 상관은 없는데 제 나이가 맞지 않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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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다른건 진짜 없는거 같아요 부모님한테 하하하하 이렇게 생긴거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뭐 관리의무를 하는건 아니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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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는 제가 아니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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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쉬어져서 그런거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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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을 잘 취해야지 뭐 경기력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잘 쉬면은 연습할때도 조금 못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시합때도 나오니까 연습을 너무 반영하게 되는게 힘들어가지고 안나오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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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즐거울 수 없는거고 감독님 말씀 더 잘 듣겠습니다 갑옷 빨리 약속 좀 지켜가지고 약속을 아직 켜줘 가지고 굉장히 힘든 아이예요 아 정말요? 네 어떤 약속이요? 왜 그런 거를 또 물어보시지 뭐라고 해야 되나 아하튼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B 시즌에도 두 분이 있었는데 점점 약속 지켜가면서 맞는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성장한 걸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분위기가 더 좋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대구 홈팬들 위해서라도 더 좋은 경기를 얻는 모습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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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이가요? 네 지훈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훈이가 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박준현에서도 그런 부분은 계속 이행을 잘 하니까 저한테 신뢰가 태그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트위드 되는거든요 제가 화면 한 번 더 시간 더 줘 볼게요 더 잘하나 시간 더 줘보겠습니다 모두가 원해요 감독님 아 전혀 아무도 원하지 않은데 댓글에 감독님을 출연시켜달라고 승민이가 저거 진짜 좋은 일이다 오케이 승민이가 저거 진짜 좋은 일이다